인생이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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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이모작을 도와드리는 전은지 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박수 인생이모작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오늘의 강의 주제도요 인생이모작을 위한 미래설계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많이 궁금하시죠 자 일단 제 소개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일단 전은지고요 현재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강의를 한지는 벌써 15년이나 됐습니다 와우 그래서 이렇게 6권의 책을 또 썼고요 제가 정말 이 취업강의부터 15년 동안 이렇게 많은 연령층들을 담당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액기스를 이번 강의 시간에 조금 많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왜 제가 이 강의를 맡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아세요? 2020년부터 이 법령이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퇴직 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이 의무화 되었다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 시행령에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무려 1,000명 이상인 기업들은요 근로자에게 진로 설계 그리고 취업 알선 그리고 창업 관련 교육 등 이렇게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라는 법령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정말 다양한 기업이나 기관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8 과정이라던가 59 과정이라던가 그리고 60 과정 퇴직 전 3년 전부터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은요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재취업 때문이죠 우리가 100세 시대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60이 딱 퇴직을 하고 계시면 몇 년이 남아요? 40년이라는 세월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뭔가 일적으로 내가 무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 동안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놀랍게도 이런 기사를 하나 접했어요 그리고 이 기사는요 실제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후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퇴직 전에 하지 못해서 가장 후회하는 한 가지 그게 바로 금융 쪽 재정 쪽이 가장 많았습니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한 부분이잖아요 돈적인 부분이 우리가 돈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2위 3위 4위가 너무 중요해요 바로 2위가 1위에요 1 내가 퇴직 후에도 계속 갈 수 있는 부업을 좀 찾아 둘 걸 점점점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추미여가 건강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중에서 1 1적인 부분 이 부분을 조금 오늘 많이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이렇게 교육 경제활동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우리가 계속 계속 일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교육과 경제활동 그리고 30대 때는 우리가 경제활동 40대 때 경제활동 50대 경제활동 60대 경제활동 하면서 은퇴를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요 50대에는 이 제1의 경제활동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제2의 경제활동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백스시대잖아요 백스시대잖아요 백스시대다 보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과거는 우리 조선시대만 보더라도요 평균 연령이 46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들은 조금 더 오래 살았대요 48세 우리가 그전에는요 굳이 어 뭐 우리가 제2의 인생설계 필요가 없어요 왜요 평균 연령 자체가 50세가 안 되다 보니까 할 필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백스시대이다 보니까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 여러분들 지금 이 ppt 화면과 지금 이 ppt 화면에 다른 점 보이시나요 이 특히 50세의 ppt 이 화면을 주목해 주세요 과거는 그냥 우리가 경제활동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경제활동의 이 구간을 진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안에는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재정비가 되어 있냐면요 바로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프로그램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나를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요 어떤 거냐면요 저는 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하고 살지 어떤 직업이 좋아 제가 재취업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재취업 하기 전에도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바로 나를 이해하는 겁니다 나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곳에 취업을 하더라도 이직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연령대를 불문하고 나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50, 60 세대들은요 나를 이해할 시간이 거의 없으셨어요 왜요 늘 경주마처럼 일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나를 이해하는 게 재취업의 어떤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 가장 중요한 정말 어 밑바닥 같은 작업 그리고 설계도 같은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의 이해하기 프로그램에는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냐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또 접근하기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워크넷 워크넷에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중장년층을 위한 3종 세트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직업 가치관 검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직업 선호도 검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중장년 직업 역량 검사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종 세트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도요 거기에 대해서 잘 해석만 하셔도 내가 이런 걸 좋아했어? 어? 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 어? 나한테 이런 역량이? 이렇게 발견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발견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력서도 쓰고 자기소개서도 쓰고 면접도 보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바로 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가요 바로 관점 변화랑 트렌드 탐색입니다 요즘 트렌드 너무 많이 변하고 있죠 세상은 정말 많이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귀농기촌에 대한 관심들도 정말 많으세요 제가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또 강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또 이제 귀농기촌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이런 귀농기촌에 대한 어떤 트렌드 탐색에도 그 카테고리가 들어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신직업 변화관리 이런 부분들이 꼭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직업들도 다양한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는데 대부분의 우리 50, 60 세대들이 에이 뭐 우리는 이 직업밖에 안 돼요 어 저 직업밖에 안 돼요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건 정말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빠져나오셔서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어? 내 나이에도 이런 직업이 돼? 라고 하면서 다양한 직업들을 보셔야 아는 만큼 보이세요 그래야 내가 도전도 할 수 있고 실천도 할 수 있고 뭐 실패하면 어때요 또 다른 직업도 우리가 실천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관점의 변화에 대한 트렌드 탐색 그리고 변화관리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세 번째 재취업에서 뭐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거죠 바로 입사지원서 부분입니다 우리 입사지원서에는 특히 이력서랑 자기소개서가 들어가거든요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안에는요 우리가 옛날에 쓰던 그런 방식하고 지금의 방식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그런 노하우들 마구마구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력서 자소서 쓰는 방법들 어? 나는 중장년식인데 자소서 굳이 안 필요하지 않아요? 네 필요합니다 물론 필수가 아닌 곳들도 있어요 하지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 쓰는 방법 어떻게 쓰면 가독성 있게 어떻게 쓰면 정말 인사 담당자들이 정말 뽑고 싶다 너무 이분 뽑고 싶어 라는 그런 자소서 쓰는 방법들도 알려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면접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이력서 자소서가 따라왔으면 면접도 하셔야죠 그쵸? 그래서 이 면접에는요 정말 우리 신중년들이 갖춰야 할 그런 이미지 메이킹 방법과 그리고 꼭 면접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면접에 나오는 그런 면접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과 노하우들을 또 많이 많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이거 밖에도요 아까 우리 뭐 후회되는 한 가지 그 기사 보셨잖아요 거기에서 뭐 건강관리라던가 여가적인 부분 그리고 관계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실은 우리가 재취업 교육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관계관리라던가 그리고 이런 소통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많은 교육들을 담당하고 있으니 저희 에듀이너스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 이모작을 같이 한번 꾸려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 0세부터 100세까지 모든 이의 비전과 영향을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는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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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